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조용필 19집 회원은 새로운 전설이었다 좋은 노래에 있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좋은 음악에 많이 만들어주시다 하는 게 가장 큰 발음입니다 가왕 조용필에는 과거 조용필은 남겨두고 미래와 만나는 고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3년 그는 다음 앨범이 더 기대되며 가장 핫한 뮤지션이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